안녕하세요 만천 입니다 많아 아하 박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야 오래 걸렸습니다 한 10, 12일인가 걸렸습니다 참 정말 요새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인도네시아에서 박스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한번 언박싱 인섹트 표본 곤충 표본 언박싱 한번 합니다 자 연주님 열어주십시오 과연 어떤 곤충이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왔을까요 이야 포장 정말 오늘 하네 이렇게 그냥 보내면 어떻게 하겠다는거야 하하 정말 자 해서 이쪽에다가 넣어주세요 그쪽에서 자 뭡니까 이거는 코카우스 네 뭐지 이거 부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넣어서 보내지 대단하다 얘들 요건 좀 크다 어디꺼지 이거 아 스마트라 아하 10.5 크다 이거는 살살 안 부러지게 살살 옮겨주세요 이야 아 근데 이렇게 용감하네요 어떻게 그냥 지퍼 빼기도 안 넣고 그냥 넣어서 보내지 그러니까 이게 좀 비싼건데도 참 정말 얘들 진짜 하는거 보면은 정말 아이고 이거 상당히 고가인데 이거 이것도 크기가 크네 어이 110 짜리네 참 정말 근데 야 이렇게 넣어서 보냈어 대단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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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 대단하다 자 이건 뭐야 생긴게 이 모양이야 얘는 또 웃기네 자 이런 파이프 아 티폰 자 아우 근데 뭐야 이 사이즈가 사이즈가 좀 작은게 있네요 어 어 이게 뭐라고 예 타이타누스 타이품 아닌데 라고 했는데 딱 봐도 있긴 한데 딱 봐도 아니잖아 어 그러게요 왕사인데 이상한걸 보냈어 리찌마에 같은거 같은데 리찌마에 그러니까 이게 티폰 이라고 왔는데 여기 써있게는 전혀 뭐 만약에 스마트라 거면은 리찌마에 볼 센스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일단 보류의 점프로 어 이거 뭡니까 얘도 똑같이 아 아틀라스 야 근데 이거 뒤에 한번 뒤져 봐 미친거 사이즈가 크다 이거 아 85 90 오 와일드 90은 굉장히 큰데 이야 좋습니다 와일드 90 아틀라스 스마트라 와일드 90이 필요하신 분은 만천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85도 멋있다 자 아이고 하얼리문산의 코카소스 야 사이즈가 좀 작은 단체들이 또 한 봉지 들어왔습니다 어 요거 4p3 요거 살살 열어봐 요거 요거 좋은거야 요거 좋은거야 요게 요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입니다 자 바로 뿔기형 개체들 입니다 뿔기형 개체들 어 요거 재밌네 아 요거는 요런식으로 하얼리문산의 키론들이 요런 형태로 나온다는거 재밌습니다 으아 베리코사 91 짜리가 들어왔습니다 초대형 베리코사 입니다 좋습니다 어 야 이 욕물의 어치 왜 보낸거야 우리 엄청 많은데 하이 짜식 이거 정말 욕물의 어치입니다 멋있긴 하다 아무것을 좀 보내든지 아하 다음은 메탈리포 피나에 오 큰 것도 좀 보입니다 이야 좋습니다 오 여기 큰거 있다 음 굿 요것도 메탈리포 피나에 메탈리포 피나에 가 필요하신 분은 만천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거 아 이것도 소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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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요거 아 요것이 바로 티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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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가 70 플러스 오케이 아 요것은 또 50 플러스 오케이 요건 또 60 플러스 오케이 어 이거 뭐야 아니야 이거 몇이야 아 80 플러스 80 플러스 오케이 자 60 플러스 오케이 아 여긴 또 80 오 크다 이거 이어 대형 티폰이 또 잔뜩 들어왔습니다 90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음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요건 또 뭐야 요건 또 뭐야 아 티폰 이예요 아 40 플러스 소형 소형 개체 오케이 아 저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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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거 어디있다 자 뒤에 한번 봐봐 아 98 98 98 98 98 이야 98 되면 멋있지 음 하나만 끄려 봐 오 좋다 굿굿굿 자 티폰 초대형 필요하신 분 만천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 이거 뭐 잠자리 이걸 왜 이렇게 또 많이 보냈나 이거 아 잠자리 빼주시구요 이건 또 뭐야 브리즈니 아 이것도 왜 이렇게 보냈어 와 많이 더 보냈다 770마리 아이고 징그러워 치워 주십시오 요건 또 뭐야 옥시피탈리스네 옥시피탈리스도 보냈어 음 좋습니다 밑에는 또 기대온 아 기대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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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 또 기대온 나머지 다 기대온 인가 그런거 같지 네 고맙습니다 아 그대로 놔둬 자 나머지는 다 기대온 입니다 자 오늘 언박싱 보셨습니까 엄청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언박싱에 나온 곤충이 필요하신 분은 만천으로 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 입니다 어 역시 크니까 좋다 아 맘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까지 으 으 으 으